씨가 근데 실제 씨름판에선 또 큰 편이 아니시잖아요.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항상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. 그 불안을 노력으로 승화해내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걸 텐데 이런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강자의 자리에 있던 또 다른 그 챔피언들하고는 그 부담감이 또 다르죠. 언제든 나는 밀릴 수 있다. 네. 아니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정교 1등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정교 1등 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이 부담이더라. 그러니까 우승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면 거기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부담이 생기는 거고 일단 또 내려오면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고 또 불안이 생기죠. 이만기 씨도 은퇴 이후에 그런 불안감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맞습니다. 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렇게 밝혔어요. 현역 씨름판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 공황장애가 안다. 사실 우리가 씨름의 역사가 긴데 씨름 선수 천하장 싸움은 딱 떠오르잖아 이만기 씨. 이랬는데 그랬던 그분이 공황장애를 내가 알았다.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. 네. 그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그 정상의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면서 막 불안감이 엄습한 거네요. 맞아요. 내가 정상에 있었는데 이제 모두가 나를 알았는데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? 내가 내 이름이 잊혀지면 어떡하지? 불안했던 거예요. 그래서 현역 씨름판에서 나와서 세상과 이 싸움에서 한 판 들배지기로 한 판 승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. 그런데 그래도 돌파구를 찾았습니다. 그게 바로 민속 씨름의 활성화. 이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. 당시 이만기 씨 공황장애 증상이 어느 정도였나요?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세요. 그런데 이만기 씨도 그랬던 거예요. 유럽여행을 가게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 유럽여행에서 이 공황장애가 엄습해 온 겁니다. 그런데 이 단체 행동을 나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먹고 에라이 내가 죽게밖에 더 하겠어? 이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. 심지어 다리도 건널 수가 없고 터널도 지날 수가 없고 정말 한 6개월은 굉장히 극심한 공황장애에 시달렸는데 저도 그 이만기 씨 본인한테 들었는데 만약에 그래도 어떻게든 출장을 갔어요. 출장을 가서는 꼭 응급실 옆에 있는 여관을 구했다고 해요. 왜냐하면 내가 밤에 자다 어떻게 될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실감이 됐습니다.